자꾸 시도 때도 없이 목이 튀어나오지 야 이 X바 야 이 X바 X바 일 중 끝도 없이 OO OO 너무 좋아요 얼굴은 문근혁 절명의, 여자 마동석 한 번 보실래요? 제 여객? 우야 근데 선생님 진짜 몰랐어요 눈이 예쁘고 눈도 예쁘고 그랬는데 이 정도 뭐 확제되지 않나? 또래 뚱 군이라고 제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발보드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안 주려고 그래 잘해져 있습니다 또 왜 부르는 거야